자 이번 시간에는 그 페이지 261편입니다. 페이지 뭐라고? 261페이지입니다. 자 임채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임채권은 뭐 시험 문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나오지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다음 우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자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가히 채권이지만 용의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남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기 때문에 뭐하고 덧붙여갖고 용익물권하고 덧붙여갖고 이렇게 연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받을 사항은 일단 필요적인 사항 있죠. 임채권이 뭔지는 아시니까 거기에 의해 임대차는 뭐예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형수행하게 할 것을 약정해서 상대방이 이를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한마디로 채권이다. 자 채권은 뭐예요? 계약만 맺으면 권리를 취득하는데 등계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채권 등계할 때 이렇게 임채권 등계할 때 임채권을 등계할 때 자 뭐예요? 일단 필요적 사항 있죠? 필요적 사항이죠. 필요적 사항이 뭐예요? 차임 있죠? 차임. 차임과 차임과 뭐가 있다니까 이거. 범위가 있다니까 범위가. 그래서 이 범위가 이제 들어가는데 범위는 뭐예요? 전부일 수 있고 일부일 수 있고 뭐와 같아 이거. 용기권하고 같다. 자 그래서 거기 기역 차임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262페이지에 니은 범위 있죠? 범위 동그라미 치자니까. 자 그래서 존속기간에 등기원인에 등기원인에 뭐가 있으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존속기간에 약종이 있다면 반드시 기재한다. 자 이건 뭐 똑같아. 이미적 사항은. 이미적 사항 있죠? 이미적 사항. 이미적 사항이다. 자 이 이미적 사항은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등기원인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원인에. 이렇게 등기원인에. 존속기간에. 존속기간에 뭐예요? 존속기간에 뭐가 있다면. 약종 있죠? 약종. 약종이 있으면 뭐해야 된다니까 이거.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무슨 단어가 없으면. 이 등기원인에 약종이란 단어가 없다면. 존속기간은 뭐예요? 기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자 신청정보의 이미적 사항이 있죠? 이미적 사항에 보면. 등기원인에 약종이 있을 때. 거기 존속기간. 존속기간 나오죠? 자 등기원인에 존속기간에 약종이 있다면. 기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자 일단 그 니은번에. 니은번에. 차임의 정금 및 지급시기가 있어요. 그 차임의 정금이라는 게 전자가 앞자. 전자가 앞전자예요. 그 지급할 직자 그러니까 차임을 미리 지급한다 그런 개념이니까. 이런 뭐예요? 이런 차임의 정금과 지급시기라든가. 특히 임차보증금 있죠? 임차보증금. 이거 다 이제 뭐예요? 차임의 지급 및 지급시기. 임차보증금도. 다 뭐라고. 하여튼 차임의 지급 및 지급시기도 등기원인에 약종이 있다면. 자 기재해야 된다고. 약종. 그런 등기원인에 약종이란 단어가 없다면. 기재할 수도 있고. 기재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디귿번에. 임차보증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임차보증금 하면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차임이라고 하는 것만 뭐예요? 차임이라고 하는 것만. 그것만 뭐라고. 그게 이제 뭐예요? 필요적 사항이고. 임차보증금은 필요적 사항이 아니에요. 등기원인에 약종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기재해야 된다고. 그런 말이 없으면 임차보증금은 임의적 사항이니까. 기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 임차물의 전대식. 임대인의 동의 얘기 나오죠? 동의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상가로산보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있죠? 자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이렇게 주택임차권. 상가임차권 있죠?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대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등기. 자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은 명칭망명령이지. 이건 무슨 등기예요? 촉탁등기. 촉탁등기. 무슨 등기라고? 촉탁이다. 이게 촉탁.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은 뭐예요? 이건 촉탁등기예요. 그래서 아까 지역권 등기할 때 유역지 지역권은 등기간 집권했다고 그랬죠? 이것은 뭐예요? 자 당연히 뭐로 하는 거예요. 이건. 이거는 촉탁등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부상에 등기부상에 여러분 262페이지에 거기 임차권 설정등기 예약 설정이라고 써 있죠? 설정등기에 그러니까 등기목적이 설정이라고 썼다는 건 두 사람이 계약받고 한 거예요. 두 사람이 계약받고 한 거지만 자 다음 페이지. 존속기간이 끝나고 임차보전권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자 어디에? 그 부동산 소재지에 자 거기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은 여러분 263페이지에 거기 자 얘가 나오죠? 얘가 나오는데 그래서 있죠? 거기 등기목적이 뭐라고 됐어요? 주택임차권이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다고? 주택임차권이라고 써 있다 아니죠? 자 무슨 단어가 없어요. 설정이란 단어가 없어요. 이건 촉탁등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역지 지역권은 집권 주택임차권이라고 써 있는 건 뭐라고? 이건 뭐예요? 촉탁등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3번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리된 경우와 주택임차권 등기및 상감시장 등기의 경제될 때는 그 등기를 기초로 왜? 이건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권리가 상실된 거예요. 자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에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다. 자 하여튼 그래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것이다. 자 끝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에 기본적으로 누가 이 지금 뭐예요? 자 이 주택의 인도 플러스 뭐예요? 주택의 인도 플러스 자 사업자 등록 주택의 인도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자 주택의 인도라는 건 자 뭐 했어요? 이사 가서 주민등록 신고하죠? 자 신고 그 다음에 자 상가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그래 자 어디 가서 세무서 가서 있죠? 세무서 가서 이제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게 되면 건물에 인도하고 이제 그 사업자 등록을 이제 세무서 가서 신고하게 되면 자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그 다음날 자 그 다음날에 뭐예요? 다음날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뭐예요? 대학력이 생긴다 대학력 뭐가 생긴다고? 대학력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뭐예요? 대학력이라고 생기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생긴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어디를 그 일단 뭐예요? 점유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존속기간 끝나고 이사 가려고 그랬는데 자 임대인이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방 뺏어 나가라 이렇게 생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방 뺏어 나가라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게 되면 뭐가 자 점유가 상실되죠? 그럼 대학력이 없어진다 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자 뭐가 생기니까? 대학력이 유지가 되니까 그렇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하나만 하나만 뭐예요? 결여되면 대학력이 상실되니까 이사 가지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 몇 조에? 민법 621조에 임대인의 반대학정이 없으면 임대인의 집주인이 임대인의 뭐라고? 임대인의 자 임대인의 반대학정이 없다면 반대 뭐가 없다면 약정이 뭐예요?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의 임대한테 등기해달라 그래서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을구에다 1번 무슨 등기 임차권 무슨 등기 하면 돼요? 임차권의 설정 등기를 하면 된다 자 그러면 등기가 됐으므로 자 뭐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대학력이 유지가 된다 안죠 근데 이 조문이 뭐예요? 이 조문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반대학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죽어도 안 해주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택임차권의 등기 명령 제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게 돼서 1번 법원에서 촉탁으로 뭐라고 이거? 주택 자 임차권 있죠? 주택임차권 주택임차권의 설정 등기 자 여기는 설정이란 말이 없죠? 등기한다는 얘기 이게 촉탁등기라는 얘기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자 뭐 또 자 이 주택임차권에 등기하게 되면 자 대학력도 유지되고 우선 변제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임차 법법 배우면서 왜? 임대인이 집주인이 자 동의해서 등기한 것은 대학력만 있고 동의 안 해줘서 뭐예요? 주택임차권의 등기 명령 제도 우선 변제도 받고 대학력도 유지되고 형평이 안 받으니까 민법 육비실조 왜? 민법 규정에 의한 이렇게 민법 민법 이 민법 규정에 의한 민법 규정에 의한 621조에 의한 민법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권의 설정기도 자 뭐가 있다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자 뭐에 뭐할 수 있다는 얘기 대학력도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법을 마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거기 그 263페이지에 자 작년 재작년 문제 중에 뭐가 있어요? 거기 용의권에 용의권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래서 시효 완성을 이후로 통행지효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등기가 필요해요 왜?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민법 22X45 남의 땅을 뭐예요? 남의 땅을 점수적 얘기했죠? 등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승역지의 지효권 등기를 설정 등기했죠? 계약 맺고 유역지 등기부에는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록해야 되겠죠? 그게 답이고 자 임대차 차임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 동그라미 시고 약정 있을 때는 드 임차권의 등기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뭐예요? 유효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임대차 차임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 있을 경우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뭐예요? 무조건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아니게요 자 무슨 사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임의적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적 사항은 무조건 뭐예요? 필요적 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면 자 않으면 뭐예요? 등기가 뭐예요? 성립이 안 되는데 자 이 뭐예요? 이 차임의 지급식이 있죠? 임대차는 기록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일단 아주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휠차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 있다 제삼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4번 일필토지 일부에 대해서 재산권 등기 하죠? 일부일 때는 반드시 뭐예요? 도면 첨부해야 되고 자 5번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전세권의 소멸에 증명이 없는 한은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다 항상 은지하라고 만료 후회하라 그랬어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에 거기 264페이지에 저당권의 등기 저당권의 등기 절차 저당권의 등기 절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은 용익물권하고 뭐예요? 용익물권하고 반대입니다 우리가 객체를 먼저 보면 자 이 부동산 이 용익물권은 부동산 뭐에 대해서 임차권도 마찬가지예요 임차권도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고 자 근데 이제 저당권 안된다는 얘기죠? 저당권 안된다 자 임차권은 공의 지분 안되죠? 근데 이 저당권은 뭐라고? 공의 지분이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중복등기 하면 안되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뭐가 가능해요? 공의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 가능하니까 중복 왜? 저밀하지 않으니까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가능하다 중복이 가능하다 중복이 가능하다 중복등기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저당권의 객체는 자 공의 지분도 되고 중복등기가 가능한데 자 일단 뭐예요? 대상은 권리 중에서 소유권이 대상이 되죠? 소유권이 저당권 등기 대상이면 당연히 주등기로 하고 자 지상권이나 이 전세권이 대상이 대상이라면 당이 뭐예요? 부기등기 합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기 아래 부기등기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1번 이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자 1번 뭐라고 1번 저당권 등기 하는 거 당이 주등기 자 만약에 공의 지분에 대해서 갑의 2분의 1에 저당권 등기 할 거 또 당이 주등기고 근데 만약에 전세권이야 아니면 지상권이라는 게 이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왜? 남의 땅이 뭐예요? 자 나무를 심으려고 자 무슨 등기 하는데 돈을 빌리라고 저당권 등기 하니까 이 지상권 등기 아래 이렇게 뭐예요? 자 1-1번 1번 1번 뭐예요?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무슨 등기라고 저당권 등기 자 이건 당연히 뭐예요? 부기등기다 주등기 아래 그래서 지상권 등기 아래 전세권 등기 아래 있죠? 이렇게 부기등기 한다는 자 만약에 저당권의 효력은 뭐예요? 효력은 민법시간에 배우지만 어디에 종물까지 다 미쳐요 당연히 어디 자 이 딱이 지금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건물에 저당권 1층짜리 건물에 저당권 등기하고 증책을 하죠? 자 저당권 효력이 미치게 미치게 하는 변경 등기 하지 않고 표제부에 표제부에 표시변경만 하더라도 자 변경기 효력이 미치는 등기 안 하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미치고 이 땅에만 저당권 등기하고 건물은 뭐예요? 졌죠? 건물도 뭐예요? 건물도 경매 대상은 돼요 우선변제 건물 부분에 우선변제를 봐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민법시에는 배우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객체를 먼저 봤어요 그래서 의의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삼자 물상보증인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값이 자기가 값이 자기가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을한테 돈을 빌리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의무자가 되고 자 채무자가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누가 병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은 값에 빌려가요 그래서 이 값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물건으로 보증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입니다 친구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제공한 뭐예요? 점유하지 않고 제삼자가 점유를 유전하지 않냐고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돈을 갚으면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돈을 갚으면 다른 채권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은 교환가치를 제한하므로 중복적인 저당권이 가능해요 1순위 2순위 자 그 다음에 공시가 가능한 부동산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 대상이 된다 따라서 권리 일부는 뭐예요? 소유권 지분이 있죠? 지분도 저당권이 대상이 되나 부동산의 특정 부분 특정 일부라는 얘기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저당권 꼭 발표해 두시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신청 절차 그래서 필요적 사항이 있죠? 필요적 사항 필요적 사항이 뭐냐 필요적 사항이 뭐냐 꼭 써야 되는 얘기죠 채권에 꼭 써야 돼요 만약에 뭐예요? 근저당권일 때는 채권 뭐라고? 채권 최고액 있죠?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채권 최고액 채권액을 써야 되고 저당권 채권 최고액 근저당일 때 그죠? 자 그래서 특히 뭐예요? 근저당일 때 채권 최고액 있죠? 이 채권 최고액은 자 1억 2천이면 1억 2천이라고 단일하게 기록해야 되지 만약에 채권자가 3명이라 해서 이렇게 단일하게 단일하게 뭐예요? 단일하게 기록을 해야 되지 채권자가 만약에 3명 있다 그래서 A, B, C 3명 있다 그래서 A4천, B4천, C4천이니까 절대 채권 최고액은 구분해서 나눠서 구분기재하지 구분기재하지 말아달라 구분기재하지 말아달라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264페이지에 채권액과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채무자 표시 있죠? 반드시 누가 돈 빌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 채무자 표시를 꼭 써야 돼 채무자 표시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군가 써요 채무자 갑이다 자 그 다음에 변제기 있죠? 변제기 변제기 자 변제기 예컨대 2천 뭐예요? 22년 2월 뭐예요? 2일이다 이렇게 권리자가 우리다 이렇게 쓴다 그러면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갑이 뭐예요? 갑이죠? 갑이 뭐예요? 갑이 자기 부동산 있죠? 자기 부동산 이게 등기부상의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등기부상의 1번 소유권 보전 능이 있죠? 어 그래 그러면 이 저당권자 을은 얘가 돈 안 갚죠? 채무자 갑이죠? 얘가 돈 안 갚으면 뭐하면 돼요? 얘는 경계 신청하면 돼요 소유권이 만약에 아무리 누구한테 바뀌어도 을로 바뀌죠? 얘는 얘가 중요해요 채무자 갑 얘가 돈 갚으면 뭐하면 돼요? 을이 소유권이 틀다는 말이죠? 얘는 경계 신청하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항상 뭐할 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팔려면 얘가 이걸 안고 사겠다 하게 되면 채무자를 누구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 병으로 뭐예요? 병으로 이렇게 변경 등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집 팔았는데도 계속 은행에서 돈 달라고 아니면 의리 이자 달라고 뭐예요? 문자 오고 전화 오고 그렇다니까 그래서 항상 등기부상에는 누가 중요해요?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꼭 채무자 표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거기 자 그 저당권의 목적이 권리 때 권리 표시 있죠? 아까 지상권이나 소유권 지분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목적이라면 자 그 그 표시를 하고 표시하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265페이지에 공동당부 표시 있죠? 어 특히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는 다섯 개 이상일 뭐예요? 직권으로 어? 직권으로 이렇게 자 이 두 가지만 내면 돼요 자 채권의 거 채권 최고예요 그 다음에 무슨 표시? 채무자 표시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는 다섯 개 이상일 때는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는 다섯 개 이상일 때는 자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관이 아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으로 뭘 작성하라고?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합니다 담보 목록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목록을 작성을 해요 만약에 뭐예요? 저당권 등기 할 때 자 부동산이 두 개 했어요 나중에 자 추가로 뭐예요? 세 개 했죠? 그래도 뭐예요? 다섯 개가 되면 등기관이 뭘 작성해야 돼요? 공동 담보 목록 이렇게 목록 있죠? A4용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부동산에 대한 권리 표시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뭐예요? 5번 이 부동산 표시하고 위 소유권자가 둘다 이런 걸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등기관이 집권 작성한다 자 여러분 거기 보충 근조당 얘기 나오죠? 그래서 근조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득정 다수채권을 일정한 결산계까지 채무 확정을 학정을 뭐예요? 학정을 장래 보류에서 이를 설정하는 등기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물론 여기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주차 주차로라는 게 뭐였냐면 거기 줄 치세요 어디 주시냐면 세 번째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도 채권채구역은 뭐예요? 구분기재하지 않고 단일하게 모한다는 얘기고 기재한다 그랬죠? 그래요 그러면 자 방금 얘기한 대로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 장래 증감 변동하는 뭐예요? 자 불득정 다수채권 얘기인데 그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갑이 장사신 분이에요 유동성이 강해돼요 그래서 맨날 뭐예요? 현금 진료니까 유동성이 약해지니까 어음을 뭐예요? 어음을 돌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 누구하고 자 예컨대 은행하고 뭐예요? 은행하고 기초계약을 맺어요 내가 어음을 발행할 테니까 네가 지급을 해달라 안죠 그죠? 그러니까 은행이 얘를 어떻게 믿어? 그래서 너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라 그래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서 어음을 또 기초계약을 맺고 기초계약을 자 약소금 지입계약을 맺고 부동산 담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자 채권채권 1억 2천만원 여기 정해요 자 정한다 자 그러면 A가 뭐예요? 하청업차 그 A라는 사람한테 갑이 자 자 뭐예요? 물건을 받고 물품 대부로 어음을 3천만원짜리 자 지급합니다 어음을 얼마짜리 지급한다고? 자 3천만원짜리 지급해요 자 그러면 이 지급은 뭐예요? 이 뒷면의 어음 뒷면은 지급은행이 뭐예요? A은행이죠? 지급받아요 자 B가 누구한테 또 자 이 B라는 사람한테 이 4천만원짜리 약소금을 지급하면 어디한테 자 A은행 가서 뭐예요? 아 아 지금 Z은행 가서 뭐예요? 뭘 받아 이거 지급받아요 그러면 자 그러면 또 A가 저 갑이의 또 C한테 자 약소금 5천만원의 약소금을 지급해요 또 받아요 그러면 일단 보세요 두 사람 사이 기초계약을 맞았으니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자 이렇게 뭐예요? 3천만원 주고 4천만원 주고 5천만원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자 장래 증가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어음을 발행해보니까 3천 4천 이렇게 5천 장래 증가하죠 장래 증가 감소래요 왜?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다 1억 2천 다 쓰고 나서 뭐예요? 돈도 안 갚고 또 쓰는 그게 나중에 뭐예요? 돈 안 갚으면 부도가 나니까 자 이 누가 갑은 뭐예요? 제트한테 조금씩 돈을 갚아가요 장래 증가 변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장래 증가 근조당이랑 계속적인 거래관계 이렇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장래 증가하고 뭐하는 이거 감소하는 불뚝정 자세권 이게 이 채권이 특정된 게 아니라니까 근데 만약에 저당권은 갑이란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시행하고 을한테 5천만원을 만약에 뭐예요? 빌려오죠? 이거 특정된 거야 특정됐으니까 우리가 우리가 뭐예요? 돈 갚아게 되면 저당권이 소멸됐는데 자 이 근조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장래 증가한 면 동안은 어디까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 뭐예요? 이 기간 동안에 자 이렇게 뭐예요? 증가하고 감사하고 증가하고 감사하니까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권리가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성이 완화됐다라고 부정성이 완화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죠? 종자예요 종자 종자인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종자인데 종을 땡땡 친다 그러면 종 친다 그러면 뭐예요? 운명을 갖추자 운명을 갖추는 거죠 종도 죽고 싶냐 그런 거잖아 그래서 저당권은 피당포 채권이 소멸이 되면 당연히 뭐예요? 자 저당권이 소멸되는데 근조당권은 뭐예요? 돈 갚았다 해서 소멸되는 건 아니다 부정성이 완화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증근조당에서 두 번째 근조당권은 뭐가 완화됐다고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뭐예요? 결산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증가하고 감사하고 증가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간다 보시면 돼요 이해 말했으면 꼭 암기할 사항은 채권 최고액은 단일하게 쓰는 것이 절대 뭐예요? 구분기지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쌍가루 3번 등기 실행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대상이면 주등기 아까 썼죠? 저당권의 대상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주등기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대상이면 당연히 뭐라고 한다? 부기등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이전등기 있죠? 저당권의 이전등기란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나 대의변제 등으로 저당권의 권리가 이현되는 것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것인데 이거 채권의 일부 이전도 가능하다 그러나 저당권은 그 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를 못한다 그랬어요 하여튼 이렇게 저당권의 일부 이전등기 할 때도 자 뭐가 이전되니까 돈이 이전되니까 양도액을 꼭 써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은 뭐예요? 수반성에서 채권의 양도를 수반함으로 신청서에 왜? 저당권은 뭐예요? 채권의 종당권리니까 저당권이 함께 이전한다라고 꼭 써야 돼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 넘기세요 자 266페이지 거기 채무자의 승낙서나 채권양도통지서 있죠? 어 그래요 그건 당연히 뭐예요? 그건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자 만약에 뭐예요? 갑과 을과 병이 있을 때 이 을이란 사람이 저당권자야 이 저당권을 뭐할 때 이전능기 할 때 있죠? 자 이거 뭐예요? 채권양도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임차권에 인정할 때는 제3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돼요 왜? 채권이니까 근데 저당권은 뭐예요? 채권을 뭐예요? 이 채권의 종당권리지만 채권양도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이건 그래도 물권이에요 자 이 채무자의 뭐예요? 승낙서나 자 이 승낙서 있죠? 그걸 뭐예요? 낼 필요는 없어요 왜? 이 사람이 받아서 얘한테 주면 되지 채권양도의 요건을 물권이 잊었는 게 자 뭐할 필요 없어요? 자 그걸 뭐예요? 비교할 필요 없다는 게 자 그래서 낼 필요 없다는 게 그래서 오기 그럴 수 있죠? 채권양도의 자 대항요건이지 물권이라는 저당권이 잊었는 게 요건이 아니므로 굳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게 이해를 해두지 않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변경력이 나오죠? 저당권의 변경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세권의 변경력이 저당권의 변경력이 나오는데 이 저당권의 변경력이 할 때 의무자가 누구고 권리자가 누구냐가 이제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만약에 지금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1번에서 갑이에요 갑이다 자 그럼 얘컨대 만약에 1번 자 1번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예요 뭐 채권액이 1억 2천이다 자 채무자가 누구다 채무자가 갑이다 그죠 그 다음에 변제기가 언제다 변제기가 2022년도 뭐예요 2월 22일이다 자 누가 권리자 그러면 누가 지금 이 지금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더 필요하니까 의리라는 사람한테 뭐라 얘기해요 나 3천만 더 빌리자 재계약을 해요 이 재계약을 해서 얼마로 만든 거예요 지금 1억 5천으로 만드요 1억 5천만으로 만들죠 1억 5천만으로 만든다 단 10백 천만 10만 100만 1억 5천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을이 갑한테 3천을 더 빌려줬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증액한 거예요 증액 이 증액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증액을 했으면 증액을 했으면 자 보세요 자 을이 갑한테 3천을 더 줬으니까 을이 갑한테 요구해요 자 가봐 내가 너한테 3천 줘서 없고 1억 5천만인데 등기부는 1억 2천만 되니까 얘가 요구해요 뭐해달라고 고쳐달라고 1 다시 1번 뭐라고 1번 전환권이 무슨 얘기 변경기야 원인은 재계약에 대해서 얼마 1억 5천만이에요 자 그러면 항상 증액하게 되면 누가 이 소유권자가 있죠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증액하면 누가 의무자라고 소유권자가 의무자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감액을 한번 생각해보죠 감액 자 그러면 이 지금 갑이 을한테 2천만 원을 갚았어요 자 갚았다는 거예요 그게 감액이야 감액한다 감액이죠 감액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을 사람이 자 갑한테 요구하는 거니 갑이 을한테 요구해 내가 너한테 돈을 2천 원 줘갖고 1억이 됐는데 왜 1억 2천이 계속이니까 이걸 바꿔달라니까 얼마로 1억 2천 얘가 요구해 그러니까 반대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뭐예요 흔히 자 흔히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이 채무자가 변경능기 하는 것도 항상 소유권자가 의무자니까 항상 권리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자 뭐뿐이 없어요 감액뿐이 없어요 그래서 징액과 감액만 파악하는데 징액하게 되면 자 지금 2가 됐으니까 왜 해주셔야 돼요 징액하면 동그라미고 이게 인감 유명이에요 자 인감 유명이고 이게 인감 유명이에요 자 인감 유명은 누가 내는 거예요 동그라미 의무자가 내요 자 의무자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소유자가 내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아 징액을 한다고 하면 징액 동그라미 인감 유명 의무자 소유자다 왜 인감 유명은 의무자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여러분 그래서 책에 거기 자 어디에 자 그 변경된 게 나오죠 변경된 게 나올 때 거기 262페이지 변경된 게 할 때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의무자 권리자 그래서 자 거기 채무자 변경 시에도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 소유자가 무재되죠 마찬가지예요 징액할 때 채권의 징액일 땐 저당권자가 권리자고 저당권 설정자가 뭐예요 의무자 똑같죠 채무자가 만약에 뭐예요 가별수업 정으로 바뀐다 똑같은 얘기도 아니죠 항상 누가 이 소유권자가 뭐예요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예요 자 그리고 거기 징액할 때도 뭐예요 징액할 때도 저당권자가 권리자고 소유권자가 무재예요 근데 이제 거기 채권의 채권의 감액일 때는 반대가 되죠 소유권자가 권리자니까 두 개 다를 거 없어요 하나만 제대로 외우자니까 뭐라고 증액 그거면 확실히 외우자니까 자 그 감액 빼놓고 다 항상 소유권자가 못하니까 그래서 항상 뭐예요 징액하면 동그라미 인간명 의무자 수의자 동그라미 인간명 의무자 수의자 있죠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동그라미 인간명 의무자 수의자 그렇게 외웁니다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너는 변경 당연히 부기 등기고 넘기기 전에 근조당권이 원인 나오죠 자 이 근조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뭐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도 이렇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도 뭐예요 근조당권이 전할 수 있고 확정 후에도 근조당권이 전할 수 있어요 그럼 조속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어디에서 은행에서 나한테 돈 갚으라 했죠 내가 너 어허 뭐예요 어허 발행을 해줬어 어허 발행한 거에서 지급해 줬으니까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그 돈을 갚아야 된다 이제 채권이 확정되는 거예요 돈 갚으라고 그러니까 은행이 개인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게 채권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전해져는 게 할 때는 그 뭐예요 전해져는 게 할 때는 채권이 확정됐으니까 그냥 뭐예요 계약양도예요 근데 이제 확정됐으면 뭐예요 채권양도라고 해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자 참고박사안에 근조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니까 채권이 양도했어요 채권자의 지휘가 전부 3자한테 뭐 할 때 양도할 경우에 등기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계약양도로 이전는 게 신청하고 채무자의 지휘가 일부양도할 때는 계약의 일부양도라 얘기해요 근데 여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죠 확정됐으니까 끝났으니까 이제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이 생기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자 확정채권의 일부양도 확정채권의 양도 쓰 있죠 그래 채권이란 말이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 채권이란 단어 꼭 동그라미 치시고 자 존속기간이 끝났다 자 뭐라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으면 뭐예요 채권이 확정됐으니까 확정채권의 양도 확정채권의 양도 채권이란 말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267페이지의 참고사항 채무자 변경 있죠 확정되기 전에는 뭐예요 채권이란 말이 안 생기니까 그냥 뭐예요 계약의 인수 계약의 일부시지만 만약에 확정되면 면책적 책임을 만하는 면책적 채무인수 채무란 단어가 들어갔죠 채권채무란 말이 채무란 말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그 쌍가래 유권의 무슨 등기 공동저당이란 단어가 나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부동산이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것을 공동저당이라고 하고 특히 5개 이상일 때는 추가적 공동 2개일 때 2개에서 3개가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데 거기 3번 출시 세요 뭐라고 등기관이 공동저당일 때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라면 5개 이상이라면 여기 지웠나요 5개 이상이라면 뭘 작성하라고 공동 담보공록을 직권 작성한다 자 신청자가 작성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거만 좀 받으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어디에 자 거기 268페이지에 자 268페이지에 보충 저당권의 말소등기 있는데 그거 앞에서 있죠 앞에서 뭐 할 때 배웠어요 의무자가 누구냐 권리자 누구냐 할 때 공부했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어디에 그 문제에 몇 쪽에 269쪽에 근저당권의 등기관 설명으로 뭐예요 옳은 거 그랬죠 옳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근저당권의 약정은 존속기관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 유형은 여러분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정이 뭐예요 약정이 됐다면 그 등기부에 기재해야 되니까 등기부에 기대되는 등기사항에 해당된다 아니고요 자 무슨 단어가 약정됐다 하게 되면 기록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등기사항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틀리고 피남보첡관의 변제기에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만 얘기해요 왜 자 변제기는 뭐예요 이거 이미적 사항인데 앞에 뭐가 없어요 약정이란 말이 없으니까 등기사항이 아니다 맞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2번이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게 옳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3번 지연배상액은 등기를 한했을 경우에 한해서 등기 안해도 뭐예요 등기 안해도 뭐에 해당한다고 근조당권에서 뭐예요 담보된다 담보된다 아니게요 담보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뭐예요 5번에 자 공동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단독으로 확정 판결 받았으니까 판결 받고 단독을 하는 거예요 어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도 비슷하고 넘기세요 어 마지막 거기 270폐지에 거기 권리직권 있죠 어 권리직권은 일단 기본적이에요 아까 부기등기 안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저당권 등기 저당권자 있죠 1번 저당건설 전등기 의리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자 돈이 필요하면 뭐예요 돈이 필요하면 자 누구한테 이 갑이라는 소유권자한테 돈갚으라고 요구하는 변제기가 들어가면 돈갚으라는 채권이 있으니까 이 채권을 담보로 제거하는 거예요 1-1번 1번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뭐라고 질권이겠죠 질권 그래서 항상 권리직권을 하게 되면 부기등기다 그 내용을 좀 그 내용만 이해해 주세요 항상 권리직권을 뭐라고 언제나 무슨 등기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부기등기 한다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등기 실행 있죠 줄이나 쳐놓으세요 소유권 외에 권리를 목적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뭐라 한다 부기등기 그래서 따라서 그 저당권의 부기등기로 저당권부 질권등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권리직권을 무슨 등기한다고 부기등기한다 그렇게 이해만 해주죠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그것만 이해해 주세요 조금 쉬었다가 거기 변경르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